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질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꼭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요. 철학자들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가 무언가 발견하려고 얘기를 쓴데 철학으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개시에 의해서 성령의 조자된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 말씀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진리 자체세요. 진리를 설명한 게 진리 자신이세요. 진리가 뭡니까? 인간의 감안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 지혁이나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죄! 죄값 사망! 지혁!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지혁 문제는 뭘 해결하겠습니까? 공자가, 석가가, 쏙가라도 해결합니까? 다 죄인들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못 만나면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기가 누구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만나기가 성령이 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걸 말하시고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장래의 일을 너에게 예언해서 미래를 말씀한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독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보러 생령이 된지라 후에서 사는 영 생기가 성령이고 생령 사는 영으로 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거작불이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를 않습니다. 동물은 혼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만 영은 영구적인 항구적으로 죽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영도 영원한 지옥의 불속에 갈 것이고 믿는 영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의 문제, 영의 문제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진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고요. 거짓말 그런데 눈이 밝은 것이 아니고 눈이 육의 눈이 밝아 영에는 죽어버렸어요. 서로 벗은 것을 알았어요. 바로 육의 눈만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너와 홍수 사건 왜 홍수를 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체를 좋아하고 향나 쾌락만 쫓아가니까 나의 신이 한찍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가장 큰 불행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성신을 보내준 것이겠죠. 성신이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는 안 돼요.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구약의 소나 양을 잡아서 죄사를 짓고 피 흘리고 그래서 재물 위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 그 불 솔로몬 성전지에 있고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불은 성냥의 불이에요. 인간은 세상 불이 아니에요. 구약의 죄사는 뭔가 그 불로 드렸어요. 그 불로 그 재단의 불을 꺼지 마라 계속 그 나무에 대고 절대 그 불을 꺼지 마라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세계에 많은 교회들의 교회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죽은 교회에요. 죽은 교회 영적으로 얼마나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버렸고 성령이 없는지도 모르고 종교로 사니까 죽정이들 지옥가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말 수 있으면 되지. 그래요. 말 수 있으면 되지. 애쓰기 살펴보니까 마른 뼈가 있어요. 인자를 대어나라. 대어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가 우두둑두둑 맞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대어눈 말씀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들어가라. 이러면서 극히 군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맑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의 영을 준다. 맑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새의 영을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뭐란가 내가 영을 만만하게 부어주리니 그 장례를 말할 것이오. 늙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 못 꿀 것이고 이게 열엘서인자 말했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시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이란 것은 오십일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십일 동안 친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진한다는 십일 동안 전심으로 집에도 가지 않고 십일 동안 전심으로 성령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모친 마리아도 동생들도 여러분 십일 동안 집에 안 가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그래서 온 그 성령 그래서 온 성령이 불받게 된 겁니다. 언제 성령인가 보니까 회개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아라 죄산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하더니 여러분 회개하고 죄산받아 천국가는데 난 참 그게 큰 문제라고 봐요. 나는 회개 용서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했대. 뭘로 그런데 용서 된 거 아닌가 회개 죄산받아 성령을 선물 그러면 성령 오셨다는 것은 죄산받아 되어야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령 불받아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 통고하고 울고 간절히 빛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빛이 강한 만큼 그렇구나 얼마나 애통하고 통고하고 장자를 독자로 애통하듯이 그렇게 통고하고 운다는 것은 뭔가 성령의 빛이 강한 만큼 통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먼지가 있지 안 보이잖아요. 아침 햇살에 먼지가 다 보여요. 그렇구나 성령의 빛이 보이면 빛이 들어가면 애통통이 가보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강한 만큼 더 밖에 보이니까 빛이 강한 만큼 내가 뜨거우니까 통곡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구해서 최고의 복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 회개 운동 애통통고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했을 때 말씀해기 위해서 거명에서 나를 끊고 버리고 자르고 수술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을 때 불이 나가고 능이 나고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릴 때 성령이 오게 됐으리라고요. 페드로가 말씀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십자가 부활을 위해 그거 키워요. 사실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령이 오거든요. 성령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왔어요. 모세가 머리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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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는데 내가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 3부 끝나고 안수 오고 나오라고 하고 안수하고 새벽에 안수하고 계속 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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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수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붐이 오거든요. 능이 오거든요. 안수 올 때 어둠이 떠나거든요. 귀신이 떠나거든요. 암도 사실은 잠재 기간이 있어요. 그 전에 안 나타났어. 이렇게 안수해서 어둠이 떠나게 되면 암병이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 저울의 영, 가난의 영도 다 쫓아버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도장이라고 했어요. 에베일 자께서 말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인치심 도장 꽝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성령 인침받아야죠. 내 끝에죠. 마귀도 인찍은데요. 직거라고. 융육육 인 인. 도장 마귀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고 기분 나쁠지 뭐라도 다 휴고 안 되면 많이 남은 사람들. 융육육 인찍을 하고 짤도 못 사고 매매 못 할 때가 올 때 절대 입 마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 축보 받았고 나파볼 때 빨리 올라간 것이 복인 좀 있습니다. 죄의 영에 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도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받아 마귀의 시험 받더라 40일 금식으로 성령의 인도로 마귀의 시험 받았어요 예요 이 땅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모습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가 났을 때 회귀하라 청구가 거느냐 주님이 이제 구조로서 승리하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 그렇구나 오늘 아니 성령이 복주해야 돼 마귀한테 갑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다일시 사무엘상 16장에 성령 받고 17장에 떡 본래없이 늘어났어요 그걸 쓰레투로 나니까 또 사우랑이 죽이려고 달라들고 도망덩이고 그 가운데서 연단 훈련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자가 깨주고 부서주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을 변화시킨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구원이 뭔가 애국에서 구원이 모세 모세가 애국에 열까지 자약 내리고 건져 냈잖아요 홍해 건너고 그게 오늘 구원의 모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신해산에서 50일 만에 신해산에서 말씀 받아요 놀랍게 50이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주님 부하로 승천을 갖고 오순절날 성령이 와요 왜요? 신해산 개명은 안 돼 성령이 와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10편 119편 105절에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다 말씀이 이 말씀은 내 발에 발 앞에 1년 10년 후는 몰라요 그냥 저도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오 내 길에 내 길에 인생에 빛이 열려요 말씀 있으면 빛이에요 말씀 없으면 세상이 캄캄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황해요 말씀 있으면 빛이 되니까 어디로 가 보인다니까 세상 보여요 알아 그래서 말씀의 인도가 성령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요하무시사 20절 말의 길 보혜사곤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혜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한다 이 성경은 주님 가신 후로 30년 45회 기록이 되어있고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성령께 생각나가지고 문제는 성령은 진리의 영어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에서 지배받는 사항은 뭐일까 로마스 8장 20절 말의 길 형제들 우리가 빛이냐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살는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오행심을 죽이면 사나 영으로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영과 육과 날마다 이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그 얘기에 갈라야 오행심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러면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자전거는 두 발 자전거가 서 있으면 넘어져요 성령에 가야 돼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성령을 따라가요 따라가면 육체없이 아니라 육체없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이둘이 서로 대적을 안 받아 내 속산나볼 지구대 육신은 죄의보를 생긴다 오! 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가 될 거니까 인간은 죄인이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요 성령 없이 윤리도덕 지식체락 습관을 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내 능력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갈라이 오해 20절 말하기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절대 이 아홉 가지 열매인데 금요 법이 없는데 중요한 24절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장에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못 박아내니라 아홉 가지 열매는 내가 혼이 못 박혀 죽고 육이 죽고 그래야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는다 난 날마다 죽노라에 성령이 맺게 되는데 정과 욕심을 정 아가페의 사랑과 정함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정 앞에 들어갔는데 주의하길이 막 없어서 그러니까 역시는 수제자다 나는 정이 맞나 사다나 물러가 사다나 물러가 이 정으로 제가 먹기를 정으로 하면 실패입니다 한 30명 50명 날마다 찾아가고 전화해주고 따둑거려주고 먹여주고 놀러가자 먹자 하고 그래갖고 위로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해줘 아이고 사랑 많네 참 많은 말씀 참 많은 말씀 주님은요 지인 너의 놈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혜로 그리스도게 죽노야 아닙니다 죽노야죠 죽노야죠 빨리 가버려야 돼 둘이 만나게 끝나버려야 돼 신랑 신부 만나서 정결한 전혜로 만들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내 사람 만들 못하겠어요 절대 안 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제가 뭘 할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기도에 불을 주고 말씀에 능력을 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신령한 꼴을 주고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오 이 순간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말씀은 입에서 빛이 빛이 나가요 생명이 나가요 정말이에요 윤리도도 철학 지식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 저는 생명주로 왔어 생명 이러면 생명 못해요 생명이 떡 먹고 생명 지식 책 좋은 거 많아 근데 사실은 생명 없어요 영생의 말씀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이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도 푸른 초장 말씀이 꼴이고 쉴만한 성령의 생수가 오면 내 영혼을 소송시켜야지 영혼을 소송시켜야지 영혼을 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루야 또 성령의 인도는 기도할 때인데 바울이 환상이 벌였어요 마게너스 선생님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간 것이 빌리뽀성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누가도 같이 갔거든요 누가 바울 선생님 환상 봤어요 마게너스 선생님 도와달라 나는 못 봤어요 나도 기도 좀 해보고 응답 받을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바울이 리듬을 리듬 바울이 보여주면 난 교회적인 비전을 얘기해도 나도 받은 거 많아요 내 책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목사니까 말하세요 저도 많아 내 책도 있어 그거 다 못 적어서 내 책이 다 되고 보면 이게 소화를 못 시킨 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요 하나님 보여주고 들리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건데 저는 참 하나 후회한 것이 80년대예요 그때 5.18 해입니다 79년 말에 제가 학교 사표내고 이제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몰라 그래서 마귀를 다 잡아 죽이는 모습 그리고 신앙의 교회보다 큰 교회로 이뤄가더라고요 지금도 신앙의 교회보다 커요 그러면 신앙 가서 해야지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행동 하나 옮기고 2년 만에 얼마나 더 고생이 벌어서 그래서 달빵으로 이리 온 거예요 다 없애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온 거예요 그때 음성 들렀는데 못 들었을까 애 안 순종 안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고른서 14세 20세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애벨 각각 찬송씨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괘씨도 있대요 괘씨받았다면 괘씨를 얘기하세요 방안도 있고 통역도 있대요 저는 방안도 있고 통역을 우리 사회계사에 해보니까 가만히 들어봐요 저는 알아요 진짜 가짜가 통역이면 잘 큰일 나기 때문에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떤 분은요 혼자 사는데 아이를 어렸을 때 키웠더라고 막 방안도 나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애 데리고 네가 울고 밥을 먹일 때 나도 너 옆에 울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남편이 없는지 난 알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나와 대단하구나 이게 놀라 지난주간은 우리 탈북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 아니네 영어로 하는 거예요 북한사람 물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성냥사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본인도 울고 회개하고 그런데 나는 뭐예요 그 어렸을 때 아이 네가 키우고 젖 먹일 때 혼자 예자랑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도 그때 옆에서 울었다 가더라고 예수님이 그렇구나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기나 옆에 있고 다 있어요 다 알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사사회도 하고 능력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은사가 목적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중요한 것은 성냥의 사랑을 갖고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새해의 개명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는 제자라면 사랑의 사랑을 바꿔줘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냥 인도가원에서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인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깊은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해요 십자가를 믿으러 지나가면 돼요 십자가 어떻게 통과해요 십자가 통과 간단한 말을 하는데 십자가 통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뜻이 있는지 몰라 십자가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회의가 있고 끝까지 죽었나 사실 그 말씀만 해서 십자가 통과가 뭐니까 자 예를 들을게요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 내 이름과 생각 그래서 복종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 그러면 내 모든 걸 버려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제물이 돼야 돼 말씀의 검을 지금 제가 지금 검 가지고 찌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찌할꼬 회의에게 통일시켜 수술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짐승이 똥 버려불고 그래갖을 뜨고 거기에 성령이 각을 뜬거되 쪼갠 그 사이에 햇볼이 들어가야 되고 빛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 지금 성령 설교 성령이 와야 돼 언제 성령이 오냐고 제물이 있어야지 제물이 내 자신이 몸뚱한 제물이 되어서 말씀 앞에 깎고 죽어버린다면 제물이 될 건데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정 왕 놀아고 참고 견뎌야 돼 내가 나는 내 목소리를 못 내고 나 같은 인생 정말로 너무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마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네가 십자가 벗고 있는 거예요 안 말하지마 그게 이제 십자가 통과한다는 건데 악을 악으로 핍박받을 때 같이 보복이 그것만이 핍박받을 때 그건 싸운 것이지 핍박받을 때 말하지 말고 다행히 조각만 당이고 축복기도 많이 주고 그 순간 사실은 내가 제물이야 제물 순간 그 순간 네가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가 내가 밖에 죽어버리면 100% 죽으면 마의를 사다 완전히 깨뜨릴 수 있도록 성령에 풀이 나가는데 풀이 나가는데 기도원 삼백용사의 항아리 해불 이 보복을 즐거지다니 항아리가 해불 내 몸뚱아리가 해불 내 성령에 불인데 이거여 항아리를 부수해야 되거든요 몽둥이 쳐버리거든요 항아리 와장창창하고 빛이 나가니까 적군들이 십자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워나 내 몸뚱아리구나 몽둥이 날 때리지 내 몸뚱아리는 나 때린다니까 난 전부 잘못 없는데 대들고 싸우면 항아리가 안 깨졌어 부서져야 되는데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견뎌내야 돼 이게 말은 쉬워요 실제 영적 지니는 이건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요구하고 도료 복을 빌라 복을 요구하고 그러면 복을 요구해 주는데 죽어버리래 그러면 복을 주는데 이 사장과의 싸움이 오늘 성령에 불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내 몸매 재물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흔신해야 되는데 나무의 열매가 달려있는데 아이들이 돌멩이 던지고 열매 따가고 그게 나무가 성질 내고 달라듭니까 돌멩이 쳐본가요 나무는 가만히 있어 나가라고 그냥 어찌 그게 나무의 입장인데 그냥 나를 빗박하고 권하준다고 해서 싸우면 안되더라고 싸우면 그래 너는 빗박 십자가야 못받게 다 죽었거든 열두 지자들이 도망 난가고 죽어야 되고 그냥 죽은 것이 숨겨대요 그것이 그리스의 능력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자한 재물 사한 재물 너희 몸을 걸어간 사한 재물들이라 영적의 빛이라 사한 재물이 뭐니까 살았는데 죽었어 몸뚱아리는 내가 안 죽었거든요 사한 재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생명은 내 약사는 지금 불 떨어지면 울리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엘리아가 불이 안 떨어졌으면 죽어요 아홉 이세벨이 완전히 사단인들인데 왕과 왕비가 발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850대 유가 혈투를 벌여서 성황이 가글떨고 불이 떨어져 불 안 떨어져 죽지요 내 몸뚱아 죽을 줄 알고 그 자리에 간 그 자체가 산 재물이야 죽어버린 거야 죽어야 돼 정말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저는 설교 이렇게 해도 내가 막상 죽으려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 은퇴할 때 후배 목사님이 참 목사님 훌륭한 목회 잘 승부하셨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 한마디 목회는 죽는 것이에요 목회는 죽는 것이에요 목 밖에 죽으면 요단강에 벗겨미고 죽으면 먼저 들어가고 다 건너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에 있어야 백성들이 건너게 할 수 있는데 다 흙을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100% 잘 죽어서 목회 잘하죠 아사리 말해서 할 말 해보러 3년 되면 할까 내가 말을 이기는데 그 사람 마음은 떠났어요 내가 알아 알고도 속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게 목회인데 남편들 말로 이게 뭐가 목회에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저주해야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저주었잖아요 저주어서 영예사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뭔가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경험하고 들어가서 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은사주의로 가도 주님은 물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좋지만 부흥을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냐 부흥은 내가 시킬 수 있어 넌 나하고 죽고 성령에게 순종해라 그래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사랑을 바꿔줘라 네 성품이 좀 바꿔주면 내가 쓴다 그래요 내가 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품이 바꿔질까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자유 자유 영예의 사람 평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빛이 오면 내가 죽어지게 되면 하늘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은혜의 햇살에 들어오고 회귀하고 빛이 오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맡기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오고 시혈이 오고 답답한 마음 계속 기도하고 은혜의 햇살이 와요 그 몸 회귀의 기도만큼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날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딱 누웠을 때 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주님 빨리 잠 자고 싶은데요 잠 조금 안 지우고 주님하고 조금 이 시간 같이 좀 있고 싶어요 한번 그려봐 그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원래 잠만 들으면 좋지 주님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누워있어봐 잠자라 왜 했을 거 없어 아 주님 생각하면 좋잖아 내가 빨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뭐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고 살고 감사하고 온 하루고 하루 종일 뛰어도 주님의 평강이시야지 무엇이 행복이냐고 주님의 평안함 세임의 음성 사랑의 기쁨 희열 내가 주에서 이루었다는 그 기쁨 이게 내면의 거루감이고 주님 만난 사람 경험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마시고 내가 주님 평안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여러분요 가정에서 남편이 참 짠해 얼마나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종일 저렇게 바쁘게 뛰고 어려울 때 사업도 잘 안되고 전화는 받고 빚 생활하면 더 힘들 것이고 하루 종일 한 명을 저렇게 힘들고 너무 안쓰럽고 짠하고 수입은 별로 없어도 예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일단 행복한 거예요 그건 주님의 평안함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안쓰럽고 짠하고 나 따라 살면 얼마나 고생하면 죽어라 했고 아내의 주름살이 다 내 잘못이고 다 저 흰 머리카락에 나 때문이구나 너무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냥 안쓰러워서 어떻게 좀 잘해줘볼까 아내가 똑같아요 나한테 살려주는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변호니까 정말 내가 쏘가지 없이 내가 꼬라지 혈기 다 냈네 짧은 인생 어떻게 금방 지났는데 어떻게 남은상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그런 마음에 젖어들었다 누가 행복할까 그게 성령의 인격이 변하고 온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늘 피어나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까지 시키기 바랍니다 자 주님 따라서 싫어가지고 또 따르래 십자가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십자가 주님이 신 십자가 나도 왔다 같은 것도 주님 따라서 같이 지고 간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 주님 사랑하면 행복이죠 같이 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까지 잃고 이름은 구원해드리라 이게 뭐냐면 혼의 생명 이름은 영의 생명 산다는 건데 핍박과 권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임 주님이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주님이 십자가 받으셨고 주님이 주신 거라면 다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성도차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려요 지금 요한복문 구장에 무슨 이야기가 남았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때 예수님 물었어요 이 사람의 소경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 노 하나님의 하시고자 나타났대 그래갖고 그 소경을 진흙을 이래 바랏고 신라맞아서 씻으라 그 씻으라 그 순종할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그 아름다운 사건에도 투집 잡으려는 사람들은 바리새는 겪고 투입 잡으려는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악한 사람들은 꼭 악한 생각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네가 눈 떴냐 정말 그 부모한테 당신 자식 눈 떴냐 아이고 벌벌떠 내 자식 눈 뜬 건 사실인데 저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 당시 유대교에서 핍박받고 쫓겨나니까 그 부모는 딱 피해요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증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증거한 그들을 그 소경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좀 시간에 대해서 좀 비워보세요 요한목 9장 34절에 4절에 대답해 대답해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느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러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해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 잔하이다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나 말한 자가 그인이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느냐 하고 절하이냐 자 소경 눈 떴어도 영혼 눈 안 떴어요 빗밭 가운데서 쫓겨났을 때 주님 증거하고 계속하니 쫓아낸다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갖고 믿느냐 믿느냐 저라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 아버지 부모는 어딜 갔을까 그 영혼이 자식이 눈 든 거 보고도 예수님 그렇다고 희망을 왜 못하냐고 주님 증거 못하냐고 빗밭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오빠 죽이면 쓴 거냐 살아나서 그분이 죄 없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 당했는데 누군가 나 좀 표현해 주고 싶은데요 나편들면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표현해달라고 해도 아마 있어 내 마음의 주여 그러네요 세상은 그러네요 이제 알았냐 그래 주인 편에 못 들까 지금도 못 들까 왜 못 들까 빗밥 벌벌 뜰고 있을까 빗밥 팔복에서 4단계 의예주류 목마른 8단계 빗밥 빗밥도 견뎌내야지요 우리 안디옥 다닌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야 안디옥이 잘못된 거 뭐 있습니까 아니 백화점은 코로나 하면 두 시간에 딱 약 바르고 그냥 소통시켜 2주 한 달 이 건물이 먼지 있다고 막아놓고 교회에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정치 방역이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더 미웁게 박아 죽이고 우리 성 안디옥만 다닌다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내가 이루고 싶어 이 말 잘 들으셔요 성선할 송은검 목사님이 저하고 통하면 그래요 음성을 들었대요 삼관왕이라고 그게 뭔 뜻이에요 세 가지 싸웠다 하나님 WC 싸웠고 대민회사 싸웠고 이 정부 이 주사파에 대해서 공격했고 삼관왕이라고 난 그때는 이제 며칠 전에 때가 들었어요 주님 내가 정치설교인지 뭐 신앙설교인지 하나의 판단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의 삼관왕이라고 처음에 이제 유효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 이것 때문에 떠났는데 내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마음속으로 지금 주님 진짜합니까 그래 삼관왕 이름 그 왕 양관왕 그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행하는 것이 저도 실수한 것도 있겠죠 주님은 그래도 본다는 거예요 중심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당을 개인을 지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핍박하기 때문에 그랬지 핍박이구나 그러면 그러면 교회적인 핍박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걸 이기면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복 줄 줄 믿습니다 핍박 받는 거 괜찮아요 권한당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 하시고자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소경 낳았으니까 그 사람 하나의 계정 가운데서 구원해줬고 소경 안 낳은 사람은 다 지옥 갔는데 소경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영생이 얼마나 좋아요 소경은 좀 상관없이 보다도 그것 때문에 잘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뜻해 주면 그게 성공이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 울어야 된대요 안 울면 있어요 아이고 점점 전에 큰일 나 엉덩이를 때려 아! 울게 울 때 숨을 쉬어 숨이 터졌나마 안 울면 큰일 나 우리가 애통하고 울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로감 있게 되고 영적 호흡을 이루게 돼요 호흡을 십자가는 마치 호도알 같아요 딱딱하지만 그걸 견디면 그걸 통과하면 맛있는 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같이 고난도 우려받고 애통해받고 주님의 마음가니 그래서 너는 제자다 나와 같이 동의하자 너로 또 일하리라 그 십자가 통과할 때 너를 처리했고 너를 변화시켜 거로가 만들었고 나는 너를 거로가 만들었고 나와 같이 가자 주님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그것을 경험하고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세요 어떻게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가만히 뭘 사랑을 해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 훌륭하다고 봐요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잘 견디고 있어요 진짜 견디고 있어요 나는 확실히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애가 넘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바울은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남은 고난도 내 육체를 채운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음식이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나 선생님이 생명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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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